5장 공략줄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목 보시나요? 어렵죠? 이 섹터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섹터가 오늘 어찌 보면은 엔터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요 엔터가 아니라 이제 콘텐츠 쪽이라 봐야 되겠죠. 시장만 괜찮았으면 아마 주가가 오늘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키스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키스트요? 지난주 금요일날 아시겠지만 이 콘텐츠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밥 잘 사주면 예쁜 누나. 저도 그런 누나 있으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콘텐츠가 중국 당국 심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콘텐츠들이 지금은 뭐 많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자그마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 계속 짓눌렸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섹터도 상당히 위축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 콘텐츠 같은 경우도 물론 넷플릭스라든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상당히 콘텐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 쪽도 아마 이런 콘텐츠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뺏기기 싫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중국 당국 심화에 통과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현상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영을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가 중국 3대 OTT 업체인 아이치 쪽에서 방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인기를 얻게 되면 앞으로 중국 쪽으로 수출되는 콘텐츠들이 많아지게 되고 가요인터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드라마라든지 영화 콘텐츠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아마 앞으로 주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가요인터뿐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통틀어서 그냥 오락문화 섹터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드라마 관련된 콘텐츠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겠죠. 드라마 제작사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격 전략은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650원인데 아마 총가 쪽 가게 되면 아마 가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찌 보면은 그 가격을 주게 되면은 좀 인내가 필요한 점, 금원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4,500원, 선절가는 1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콘텐츠 관련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키이스트를 꼽아주셨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럼 A스토리, J콘텐츠를 이런 것들도 같이 봐보면 좋겠네요. 같이 봐야죠. 같이 보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키이스트가 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키이스트 2%대 낙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매수 시점은 12,000원에서 12,500원 선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